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도실 때까지 오늘은 그동안 살펴보던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어린 10대의 나라가 망하고 또 그렇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제 80대가 되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초지일관의 삶을 살아온 그런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설을 공부하고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흔들림 없는 그런 초지일관의 인생을 또 살 수 있을까 이런 참 부러워하는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설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읽다가 보면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평생을 흔들림 없는 영적 각성과 또 성숙을 향하여 그렇게 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다니엘이 평생을 그렇게 초지일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 첫째가 뭐냐 하니까 이 말씀을 통한 깨달음의 삶을 그는 늘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구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깨달았나니 제가 이 내용을 읽다가 보니까 참 다니엘이 귀한 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도기입니다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제국은 망하고 또 메데와 바사라는 새로운 강대국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다리오 왕이라는 새로운 권력자가 이제 나타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안한 과도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그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 거고 이 민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미한 그런 과도기의 때인데요 다니엘은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 안타까운 게요 평상시에는 성경도 잘 읽고 통독도 하고 필사도 하고 잘 하시다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위기가 올 때 진짜 말씀이 필요할 때는 말씀을 안 읽으세요 어떤 분은 막 전보로도 가시고 막 사람 찾아다니시고 그게 참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사실 평상시에는 성경을 바빠서 덜 읽고 그러시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고 위기를 만날 때 오히려 그때야말로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게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혼란스러운 과도기의 때에 말씀을 붙잡았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민족과 관련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통해서 무슨 깨달음을 얻습니까? 자 9장 2절 하반절입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니라 왜 자기 민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고 여기에 포로로 끌려왔는지 그리고 또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 다 끝나가고 이제는 곧 자기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해방이 곧 다가온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다니엘에게 얼마나 벅찬 감격을 가져다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원래 그런 거예요 말씀은 다니엘을 그 불안한 과도기 속에서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의 골짜기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그에게 사람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희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10편 119편 49절에 보니까 세 번 얘기입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50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 10편 119편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다니엘처럼 말씀에서 대안을 찾고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고 말씀이 주는 위로하심으로 어수선한 오늘 이 시대를 극복해내는 능력을 말씀에서 찾아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에게 배워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두 번째로 뭘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다니엘은 과도기에 혼란스러울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서 그 깨달음을 얻었다 그랬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깨달은 말씀을 다니엘은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는 이 깨달음을 바로 3절에서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게 다니엘에게 진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깨달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의 깨달음이 있을 때 그거를 기도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의 약점이 뭐예요? 기도파, 말씀파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사모한대, 묵상을 잘한대, 큐티를 한대 그런데 기도는 별로 안 해 또 이 사람은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은혜를 갈망하고 그렇게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기도의 대왕이에요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잘 몰라요 이 두 개가 합쳐지지 않고는 온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깨달음을 기도로 가져가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을 말씀으로 연결하고 그래서 책 중에서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존 파이프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를 인도하고 말씀이 내 기도를 가득 채워 지탱해주고 통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하라 만나는 구절마다 멈춰서서 그 구절을 기도로 바꾸라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하라 만나는 구절마다 멈춰서서 그 구절을 기도로 바꾸라 이게 지금 뭘 교훈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기도가 터지면 그 기도를 말씀으로 연결시켜야 되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으면 그거를 붙잡고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기도 안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역길로 새는 분이 많아요 2단이 막 여러분을 유혹하고 할 때 성경도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분은 너무너무 안전해요 하나도 관심이 없는데 2단이 뭘로 유혹을 합니까? 주로 2단에 넘어가는 분들을 보면 기도가 뜨겁고 열정이 넘치고 그런 분들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안도에 미소를 띠는 모든 분이 다 지금 말씀을 안 읽는 분은 아니겠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이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묵상하고 성경을 잘 읽는 습관이 되신 분은 새해에는 그 물꼬를 기도로 연결시키는 이 두 가지가 통합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참 귀한 모습인데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참 다니엘이 성숙하고 귀한데요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은 그 다니엘에게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얼핏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곧 자기 민족이 이제 해방되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가슴 벅찬 깨달음을 얻게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그 수순한 과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민족이 이제 드디어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이 막 가슴 벅찬 깨달음을 얻게 됐다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을 기쁨을 경험한 게 한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죠? 그 대학 졸업 조건이 다 채워지고 학적부에서 이제 드디어 졸업하게 됐다 축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고속도로에서 사고 날 뻔했습니다 너무 막 목이 쉬도록 소리 지르고 막 해냈다고 말로도 안 할 수 없이 기뻐서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 입장에서 뭐 그 정도겠습니까? 기쁨이 이건 뭐 자기 개인의 해방도 기쁘지만 민족이 이제 해방을 받게 된다는 막 가슴 벅찬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여러분이 다니엘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세요? 막 길거리로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막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기뻐하시라고 이제 우리 민족이 다시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막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막 밤새도록 기쁨의 소리를 지를 것 같은데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갑자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 다 슬픈 단어들 아닙니까? 이 자복한다는 것도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이게 다 슬플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이제 드디어 우리 민족이 해방되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는 갑자기 슬픈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배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재를 덮어 쓰고 그리고 5절에서 보니까 그 기도도 슬퍼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구장을 쭉 읽어보세요 막 하나같이 이렇게 슬픈 기도가 터져나오거든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다니엘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왜 그 기쁜 깨달음을 얻게 된 순간 이 슬픔의 자리에 그 배옷을 입고 성대에 이제 문제가 그 이전에 몇 달 동안 목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설교도 영상으로 대처하고 그렇게 보내던 그 절정이 이제 8월 달이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 내시경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목에 이제 이게 혹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습니다 뭐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커져서 이제 이거 수술해야 될 상황이라고 그때 제가 왜 마음이 힘들었나 하면은요 수술하면은 이제 한 두석 달 강단에 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특세도 이제 못하게 되고 외부 강사를 쓰면 되겠지만 또 새세명 축제도 또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는데 그것보다 더 저를 힘들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 수술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지금 1부부터 5부까지 설교하고 또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찬양하고 기도인도 축도까지 다 하다 보니까 뭐 말했다가 노래했다가 노래했다가 말했다가 이거를 1부부터 5부 아침 1부시부터 4시 반까지 하는 이거 자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는 그지 혹 이거 떼봐야 좀 있으면 그 옆에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뭐 전신마취 해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수술해봐야 지금 뭐 제가 그렇다고 예배를 한 두 분만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고뇌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나 수술 안 한다고 그렇다고는 이제 특세도 막 근래에 드물게 하나님 언어를 주시고 새세명 축제 오늘의 일기까지 이제는 뭐 영상으로 예배 전혀 없잖아요 계속 혼자서 다 아는데도 여러분이 들으셔서 알지만 근래에 이 성대가 이렇게 마음대로 소리를 지르고도 목이 잘 안 잠기는 것들이 근래에 잘 없던 현상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었지만 제가 결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차피 1부 도 5부까지 설교하는 이거를 줄일 수 없다면 성대를 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전문가 찾아가고 또 저한테 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셔가지고 발성 연습도 배우고 그리고 막 그냥 여기 오기 전에 커피포트에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수정기를 막 입으로 막 들이마시고 이 성대를 촉촉히 또 적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그 텀만 나면은 이제 막 이거 발성 연습을 제가 혼자 해요 부르르르르르르 부르르르르르 이런 거 하고 또 부르르르 막 이런 것도 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애를 썼더니요 성대가 진짜 튼튼해지더라고요 다니엘이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민족 해방 이게 지금 기쁨이 안 되는 건 뭐예요?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범죄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주님 앞에 각성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해방되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9장 13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싸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도 우리 민족이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지금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기도 아닙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자세를 여러분 부끄러움을 고쳐야 돼요 곧대곧대 위기만 모면하면 되는 이것이 우리 몸에 배여있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대형 사고만 나면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어쩌고 어쩌고 조치 취하고 계속 이제는 이런 일 안 일어나나 보다 하는데 좀 지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좀 지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껍데기 약간 고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사람에게 보여지는 이런 것보다도 그리고 해방의 기쁨을 누린다고 길거리 뛰어다니기보다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던 근원적인 원인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회개하지 않은 강팍한 심령이 깨트러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해가 바뀐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달력 뜯어내고 새 달력 단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근원이 바뀌질 않는데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다니엘처럼 뿌리 깊은 근원을 찾아가지고 그거 안 하면 제 성대 수술하고 나면 좀 지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그저 빨간 약 발라서 그냥 임시 처방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한 받는 그 일을 위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본문의 다니엘의 모습에서 이해가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 뭘 깨닫습니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게 된 건 자기 민족의 범죄함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기한이 다 차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데요 여러분 자기 민족의 범죄함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이 몇 살 때 포로로 끌려왔다고요? 청소년 시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애가 지금 뭐 이제 한 15, 16살 먹은 그런 아들이나 딸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아빠가 그냥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그래가지고 뭐 그냥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그러면 그게 어린애 잘못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죠? 다니엘이 어릴 때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건 자기의 범죄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가 참 이상합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민족의 자기 조상의 범죄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여러분 다 아시지만 또 공부해서 다 배웠겠지만 다니엘은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고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안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에요 왜 우리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절도 똑같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극률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누가? 우리가 죽게 폐역하였으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다니엘의 태도가 저는 너무 감동이 되는 게요 왜 그러냐 하니까 예레미야 3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9절 30절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쉬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만의 이만 쉴 것이다 이 배경이 어떤가 하면요 뭐라고 지금 백성들이 항변합니까? 왜 아버지가 먹은 신포도 때문에 내 이가 싫어야 되느냐고요 아니 왜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죄 없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되느냐고요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하시겠죠 또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합당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내 이가 싫어야 되느냐고 뭔 죄로 우리는 잘못도 없는데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느냐고 그렇게 항변이 난무하던 그 시대에 다니엘은 그런 논리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껴안고 그 범죄의 범죄에 자기는 쏙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도 저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픈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울분공화국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울분이 점점 누적이 되는 것 같아서 진짜 걱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 울분공화국이라고 이름들 하는데 저는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이고 싶어요 오늘 우리 현실은요 우리나라가 울분공화국일 뿐만 아니라 남탓공화국이에요 온 사방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 신포도를 먹었는데 내 이가 싫어야 되느냐고 이런 항변이 여기저기 들려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하나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교회는 남탓의 공동체 남탓의 공동체 여기저기서 탓이 그렇게 많은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살버려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본인이 내가 영적으로 좀 건강한 거 어쩌나 점검하기 위해서 이 잣대를 대고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이사회 6장 5절 그때의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내면에서 이 목소리가 터지고 있습니까? 화로다 너여 당신 때문이야 저 목사 때문이라고 장로여 장로 왜 이게 내 영적 성숙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신앙의 출발은 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아시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가 던졌던 첫 마디가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이걸로 시작하는 게 베드로의 주님과의 만남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들이 탄식하면서 그 강팍했던 마음이 어떻게 깨트려집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에 남탓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내 탓이요 내 탓 그 믿음이 떨어지고 자꾸 바리새인처럼 돼가는 첫 번째 정상이 화로다 나여가 없어져요 나여가 네가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시죠? 논리가 너무 정연해요 왜 상대방이 털려먹었는지를 막 상대방이 숨도 못 쉬게 공격을 해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논리 정연하게 시작합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게 나 탓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라는 거 그렇게 목소리 높여 소리소리 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니까 뭐 살림살이 좀 좋아졌습니까? 그게 자기의 미성숙함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잣대인데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논리 논리 그러지 마세요 그 논리의 잣대에 주님이 갖다 대면 우리 다 망합니다 주님의 논리가 이러면 여기 우리 있겠습니까? 야 네가 죄 지었는데 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 네 논리 논리 그러는데 이거 논리에 맞니? 너 십자가 주고 망해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지 않는 건 다니엘의 정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의 영이 살아나려면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영이 잘못 있는 건 맞아요 또 지적도 해야 돼요 최대한 온유하게 겸손하게 지적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나도 그 죄악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항상 인식해야 돼요 내가 낯뜨거운 죄인인데 무슨 용기로 그렇게 쉽게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 엄청나게 용감한 거 아닙니까? 어느 글에서 제가 너무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메모를 해뒀는데 글래에 다시 읽으니까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기스카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지만 집안 탓을 하지 않았고 또 그 다음 보세요 물질이 없어 덜쥐를 먹으며 연명했지만 물질 탓을 하지 않았고 또 그 다음 들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쓸 줄 몰랐지만 학력 탓을 하지 않았고 또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가 가진 군사는 적들의 백분의 일에 불과했지만 그는 환경 탓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계를 정복했다 아 이게 저에게 정말 큰 울림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진기스카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지만 집안 탓하지 않았고 물질이 없어 덜쥐를 먹으며 연명했지만 물질 탓을 하지 않았고 자기 이름을 쓸 줄 몰랐지만 학력 탓을 하지 않았고 그가 가진 군사는 적들의 백분의 일에 불과했지만 환경 탓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계를 정복했다 오늘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러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가 쓴 책 중에 서른이면 달라질 줄 알았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그 프로로그에서 저자가 내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책을 쓰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밝히는 부분이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 다른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세상과 타인에 대한 나의 태도뿐입니다 다시요 절대 다른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세상과 타인에 대한 나의 태도뿐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너무 몰라가지고 그 책을 썼댑니다 그 책을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힘이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만 하세요 그 연약한 사람을 향한 내 태도가 달라질 때 그게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가 저는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아가스 2장 10절 말씀이 막 너무 저에게 지금 뜨거움을 줘요 울컥울컥 막 눈물이 맺힙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는 따라가도 되겠다 너는 인마 따라올 자격을 잃어버렸다 그렇으면은 제가 주님과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왜 눈물이 납니까? 내 행위를 뛰어넘는 내 논리를 뛰어넘는 내 참 부끄러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 논리를 뛰어넘는 주님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쫓겨나지 않고 지금 목사노로 내년에도 내가 지금 분당 우리에게 다니엘 목사 계속할 수 있다는 이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니엘에게서 이 모습을 배우셔야 됩니다 희생하면 품고 희생하면 함께 가고 그리고 또 연약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솔직히 결혼할 때 좀 이뻤거든요 한 30년 가까이 지나니까 요새 가까이 보면 아이고 얼굴이 참 많이 삭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바로 내가 독백하는 게 있습니다 혼자서 이 이쁜 이 여자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 여자가 나보기에 어떻게 했냐고 내색하지 않는 그분이 고마울 분이에요 왜 사람이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얼굴 늙어가는 건 못 보고 상대방만 보이니까 계속 문제만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 상대방의 연약함 요만큼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오 이게 좀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 흰머리가 나네 그럴 때 상대방이 저를 보면은 흰머리로 뒤덮여져 있는 모습일 거예요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새해에 이 형적인 원리를 따라 항상 은혜 받고 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범죄했다 그렇게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는 주님의 정신으로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기뻐하셨는데요 자 다니엘 구장 21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23절을 보십시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저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남탓하지 않고 자기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이런 기도는 두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이 부어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응답이 빨라요 응답이 빠릅니다 23절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네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복이 뭔지 아십니까 응답만 빨리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 존재를 기뻐하세요 여기 나오는 은총을 입은 자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소중한 자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네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네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런 다니엘 같은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은 응답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 응답만 빨리 주시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이 그저 막 네가 어떻게 기도도 그렇게 이쁘게 하니 아이고 참 같은 기도로 기도를 해도 너는 참 그 이쁘게 한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럽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애를 셋이나 키워보니까요 깨물어 안 아픈 건 없는 건 사실이에요 다 아파요 다 잘되기를 바라요 막 한 애라도 잘못되면 막 내 인생이라도 바꿀 만큼 그렇게 소중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는 짓 따라가지고 이쁜 건 차이가 좀 있더라고 이쁜 건 하는 말마다 이쁘게 하는 애는 더 이쁘고요 하는 말마다 밉상스럽게 하는 애는 안 이쁘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 말 안 하고 있는 애는 그냥 보통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쁨을 받아요 이쁨을 우리 밉상스러워도 그렇다고 우리 호적에서 파고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감에서 좀 이쁨을 받아요 이쁨 다니엘처럼 니 탓이요 니 탓이요 좀 그러지 말고 이 민족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조국을 위해 기도하며 내 가정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범주했다고 이제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걸 총 정리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서 뭘 배워야 되느냐 총체적으로 첫째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도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억울한 지금 정적들의 모함에 둘려 쌓여 있어도 다니엘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는 살기라는 차에 보면 저자 레리 오스본이 뭘 주장하느냐 다니엘의 강력한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소망의 사람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두 번째 뭘 배워야 되느냐 그 소망을 유지하게 하는 도구가 그게 기도였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고난과 환란 중에 소망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세를 조금 정리하는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 제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러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러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대신 주님과 가까이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이 기쁘신 인으로 행하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어둠이 나를 내 안에 있는 빛을 잡아먹으려고 해도 여러분 어둠은 빛이 오면 물러가지만 빛을 물러가게 할 어둠은 없습니다 다니엘세를 총 정리하는 이 시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 찬양 하나가 저에게 울컥울컥 눈물을 가져다 줘요 제목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어느 대목에서 마음이 이렇게 울컥울컥 길 가다가도요 이 대목이 되면 자꾸 눈물이 제가 맺히는 거예요 어느 대목인가 후렴에서 반복되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디다가 지나온 삶의 방점이 어디다가 무게중심이 있느냐 아이고 파도가 엄습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베드로 실제로 빠졌잖아요 아이고 유난히 고난이 많았습니다 아픔이 많았습니다 돌불이 채여 지금도 생각만 아픕니다 그런 사건 사건의 지난 한 해를 점검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그런 모든 사건을 다 억울어 가지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그래도 여기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러분은 초점이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작년 이맘때 목회 한 20몇 년 가장 위기에 그리고 가장 아픔으로 목회에 자신이 없는 내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시작한 게 올 2018년도거든요 그랬는데 부활주일 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를 치유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난 2학기는 그 이후로 어떤 해보다도 더 충만하게 달려갈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디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세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 연약함에다가 내 아픔에다가 초점을 두지 마시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자꾸 울컥굳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니엘세를 총 정리하며 올 한 해 말씀을 총 정리하며 이 한마디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르사 주님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 원하며 senate에가 주님 하 σας